여동생 결혼할 때 매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? 아니 처음 내가 대구 행사를 갔는데 이제 동생이 경위에 이제 그때 연애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빠 저기 남자친구가 한번 인사하고 싶다는데 대구 온 김에 얼굴 보자 이런 거야. 그때부터 와 진짜 잠을 못 자겠는 거야.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. 그리고 뭐 이게 뭐 자주 동생이나 남자친구를 자주 보고 뭐 이런 사이도 아니고 우린 되게 어색한 사이예요. 엄마랑 매개체가 없으면 되게 어색해지 우리 집안은. 아빠하고도 막 아버지 야구 재밌다 하고 엄마 있을 때 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뭐 잠깐 화장실 가잖아. 그래도 엄마 왜 아버지 뭐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. 밥 먹자. 그런데 나는 여동생 로망이 있어서 그런데 왜 여동생이랑 어색해? 저는 이제 좀 가부장적인 아빠보다 더 가부장적인 오빠였어요. 뭐 하지마. 하지마. 하지마요. 아무튼 좀 야야 그거 하지마. 이게 통영이 또 좁아가지고 한 시내에 둘이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게 있었어. 한 시내에 둘이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게 있었어. 한 시내에 둘이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게 있었어. 아 너무 좁아. 애기가 들려. 어 들려. 너 어저께 네 동생 봤다 이게 들리잖아. 카페에서 네 동생 봤다 이거 들리니까. 아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얘가 왜 이렇게 놀고 있어. 그리고 심지어. 나이트에서 만났어요. 나이트에서 만났어요. 나이트에서. 나이트? 나이트가 나이트? 나이트에서? 나이트? 나이트put?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하나밖에 없어. 하나밖에 없어. 독영 나이트 하나밖에 없어. 당연히 6월에 형 걸려 있던데. 나 한 번 갔겠어. 내가 한 번 갔겠어. 당연히 6월에도 형 걸려 있던데. 나 한 번 갔겠어. 너 나이트클럽. 형 나이트클럽이에요?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형 나이트클럽에요? 아니 또 하느냐 내가 한 번 갔었어. 아니 이 형 결혼식 사회는 안 보면서 나이트클럽 사회를 봐. 나 너무 웃겨 가지고. 야 이 자식아 노래하고 싶다 아이가. 통영은 통영은 만날 수 있어. 그래서 그때는 클럽이 나이트클럽 두 개밖에 없었어요. 클럽도 없고 그냥 딱 두 개. 여기 하면 여긴데 동생이 있어서 내가 불러가지고. 나 온다니 나 온다. 나 온다니까. 나 온다. 나 온다니까. 나 온다니까. 나 온다니까. 나 온다니까 오더라고. 나 안 말도 안 알고. 나 안 말도 안 알고. 택시 바로 태아서. 집에 가서 집전하고 지나고. 오 근데 동생도 착해요. 아니 안 해서 택시한테 난리 날 수 있다. 저희도 가더라고요. 말은 듣네 또. 오빠가 좀 하도. 한 나이트에서는 두 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. 한 나이트에서는 두 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. 내가 오빠잖아. 아 그렇지 그렇지. 아 동생은 진짜.